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로진의 번아웃이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의사분들도 기계가 아닌 겁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가 빠진 자리에 인력 충원이 없이 7개월씩이나 여러분들 의사들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참 제가 보면 남북한이 모두 다 크루얼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의로진이 지금 부하가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그냥 양반인 겁니다. 종놈들이 죽은 하던 여러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빼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제가 어제 이 의사들의 이름들 서울도 응급실 파행 TV 조선이 있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의사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사직하냐?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힘이 들어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는 이렇게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진로하고 다음날 수업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다음 강의하려면 거의 죽습니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야근을 밥 먹듯이 했을까요 당직을? 아무도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안 하는 거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의사가 그냥 강철 기계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사람을 하대해서 사용한 겁니다. 우리는 북쪽만 여러분들 잔인한 줄 아는데 남쪽도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겁니다. 남북한이 다 크로우라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을 아무도 생각해 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제 방송 가운데 압권이 뭡니까? 압권이 척주외과를 하신 송정혁이라는 분께서 다른 사람은 다 전문의 채용하는데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근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야근. 내가 보는 전공의 대체 불가능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야간 근무 당직이라는 겁니다. 환자가 밤에 아프기 때문에 야간 근무는 40대 중반이 마지막입니다. 50대부터 야간을 쓰게 되면 순직을 각오해야 됩니다. 의사들 평균 수명이 60대에 머무는 이중 젊었을 적에 5년 이상이나 야간을 밥 먹듯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전공의를 이렇게 부려먹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전공의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죽도록 부려먹은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나쁜 관행을 전공의 이름들 전문의 야간 당직인데 야간 당직을 엄하게 많이 시켜 먹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냥 건강을 다 갉아 먹은 겁니다. 그 건강을 그래서 몸을 갈아 넣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참 마음도 아프고 제가 갖고 있던 문제인식과 얼마나 이분이 일치하는가 의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니까 더 가슴이 점여 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선수료에 스포츠계의 나쁜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걸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문의들을 6개월 7개월 동안 이렇게 부려먹은 겁니다. 사람도 더 뽑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몸으로 다 떼운 겁니다. 못 견딥니다. 언젠가 이 방송에 가끔 글을 남기시는 한 의사분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20제 여러분들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담당할 때 응급실에 이런 긴급환자가 들어와 가지고 심폐소생들 cpr을 여러분들 온몸을 바쳐서 여러분들 cpr을 하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시고 그래서 노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 상세한 문제까지 여러분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 사람 일이니까 의사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전공기가 빠지게 되면 전문의들에게 얼마나 과부하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같으면 이런 일이 불거지게 되네 전공의들의 이름들 당직이 어떤지 야간 당직이 얼마나 쓰는지 업무로도가 얼마나 되는지 업무로도가 많으면 사람을 더 뽑아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제 이야기가 정말 압권이 이 착주외과를 하신 분의 말씀이거든요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인식하고 너무나 일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어제 여러분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전문의는 당직을 못 쓴다는 말은 반대입니다 제가 전문의가 당직을 못 쓴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당직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한 거죠 여기 한 분이 현직 의사학관 F라는 분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60을 넘어서 당직을 한 번 쓰고 나면 다음 날 하루 쉬는 걸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죠 며칠 지나야 겨우 제정신이 듭니다 이게 이런 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의료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가시는 분이 계시죠 저는 이게 제 문제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내 일가가 여러분들 그 전날 수면 시간이 조금만 흔들어도 다음날 일가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야간 당직을 쓰고 여러분 그 다음날 낮 시간에 진로를 그대로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한 분 주고받으신 것은 아주 긴장되고 힘듭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는 환자를 볼 때는 의사 자신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는 내과 의사고 저희 병원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혼자서 ER, ICU, 병동을 다 커버했습니다 그냥 일반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육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비유 그냥 한 것이지 뭐 육아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저는 산부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같은 초응급과를 다루는 과를 육아와 비교했습니다 어쨌든 힘들다는 거죠 현직 의사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일어나면 한 시간 동안 정신이 휑합니다 그때 30분 내에 일을 하게 되면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밤급문화 당직은 젊었을 때 잠깐 하고 후임도 있고 반나절 4시간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이런 풀로 돌리는 시스템이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소하게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전공의들의 이런 근무 환경을 다 개선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육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계속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의료 사태하고 이렇게 함께 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가 이 수련병원들 3차 진료기간 같은 경우는 최소 50% 이상 정도의 인력이 나간 거지 않습니까 인력이 나가버렸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업무가 가중한 상태에서 지금 사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근무 환경이 굉장히 많이 악화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좀 나서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죠 위쪽도 그렇지만 참 남쪽도 무심합니다 정말 참 남일이지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하고 그다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이 한국당에 와서 헌신했던 내용을 다뤘고 한국의 의로 초석들이 대부분 개신교 의로 성교사들과 의로 성교사들 후원하는 미국의 교회가 오늘의 여러분들 현대의학의 기초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으셨던 분들이 많은 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남서부의 대표적인 주 애리조나에 대한 구석구석을 다룬 여기는 이제 사진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이렇게 화면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애리조나 답사기 그 다음에 제가 지은 책은 아니지만 김동주 교수가 쓴 필승의 역작인 기독교보는 세계 역사 이 책도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